아니 도대체 생각이 있는 거냐 없는 거냐 물으실 거면 예 없습니다 생각해서 하는 일이 아니라 말을 시켜서 하는 일이니까요 나리를 믿어보고 싶어서요 아니 대체 왜 난 너한테 이 신뢰 따위를 준 기억이 없는데 궁금증을 주셨죠 그게 지금 사과는 말투냐 처음이니까 태연아 처음 해보는 사과입니다 누군가한테 사과를 받아본 거 말이다 내 볼에 입이라도 맞춰주려 이 한꺼번에 더 분장해 가자 좀 빨라 그리고 간절히 필요해 솔직히 말해도 된다 나리께 한 눈을 반했어요 걱정돼서 나왔다 나리도 솔직하게 말하세요 아프면 아프다 조심해야 돼 당신 너무 잘렸다고요 안동력을 줄게 말하겠는데 하여 저 이 주머니에 사람들의 눈물을 걸고자 합니다 왜 나를 이렇게 설득당하고 싶어졌어요 내 세상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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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놔 약조한 겁니다 서로의 정신함이 되어주기 우린 나 아니야. 너는 저 아니야. 변한 꿈. 그 찾아가 아니라 끝물을 하면 될 것 같아.